잉혐의 로블록스 이 감옥에 갇힌 지 벌써 10년 세상 밖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이 감옥에 갇힌 지 벌써 1시간 난 너무 타로 가고 싶다 신입 신첨 한 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벌써 타로 가고 싶다고? 아니요 타로 가고 돌아온 지 한 시간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동료들과 여기에 나갈 것에 어이 준비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하게 어이 이곳을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게 저기 옆에는 레버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군 역시 똑똑해 저 레버를 못 내려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못 나간 거였어 보통 감옥 안에 레버가 있나? 음 그러게 이겸은 자 이제 앞으로 가보자고 이 친구도 나가고 싶대 갇혀진 사람들이 있어 그러게 근데 뭔가 아래가 수상한데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여기 진짜 힘들게 살았어 이거 밟으면 내려가는 거네 설마 설마 했는데 여기서 disparities 여기 의학 나쁘게 brom sulf 여기 키도 와 이 키도 뭐야 쓰는 건가? 어 어 오오오오 Yup 우와 이 감옥 타로 가여진 좀 힘들겠는데? 가문에 나온게 문제가 아니야 크우.. 되게 어려운 맵이네 그러게 ок 크으으으 villagers 활쾌갈 쏟아진다 와아아아아их 아 여기에 부숴져진 자국이 있어 조심해야 돼 와 어떻게 빨리가지? 빨리갈수 있어 그냥 어!!! 아 점프 뛰니까 살았어 그러네 뭐야 피지컬 나 엄청났다 방금 진짜 엄청났다 아 앞에 있는 저걸 조심하라는 것 같은데 자 내려오고 바로 오오오오 나 죽을 것 같아 오오오 오 병사다 병사 앞으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고? 어? 아 아 머리를 밟으면 돼 머리 머리 밟아 병사 머리 슈퍼마리오처럼 어 그냥 무시하고 왔어 나도 피했어 밟을 수 있군요 나쁜 애들은 아 아까 열쇠로 뭐야 어? 야 거기 열면 어떡해 아 이거 열었다가 죽었어 아 함정이야 여기도? 아 뭐야 이거 함정이었어 아 상자에 잡아 막히는 것 봐봐 어? 어 여기 아이템 있어 여기 여기 아이템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난 여기도 열어볼게 여기 열어본다? 아아아아아아악 너 닭됐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귀여운 닭돌아 집에가자 이제 콕코덱 집에가자 닭돌아 빨리와라 콕코덱 여기도 어 여기 열 수 있는건가 이쪽으로 가야되나 봐 콕코덱 콕코덱 어 조심 아래 함정 아래 함정 아래 함정 이거 밟지 봐야 돼x2 밟지 봐야 돼x2 밟으면 다 튀어나올거야 와아아아아아아악 콕코덱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응 레버를 내리고 아래요 자 여기 점프 잘해야된다 콕콕콕콕콕콕!!! 아 꼬꼬댁 너무 잘 싸우고요 나 그냥 닭 아니야 나 쌈따기야 쌈따기였어? 조심 밟고 어 함정이다 너 함정이야? 밟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걸? 한번 봐야 볼까? 궁금한데? 오 이렇게 나네 와 진짜 밟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 와 이게 뭐야 어 방금 앞에서 사진을 하는거 본거같아 어 이쪽이다 이쪽이다 딱딱순아 니 저주를 꼭 풀어줄게 너 근데 너 황금알 나? 아니 그건 거위야 아 그래 거위였니 그건? 응 거위야 어 여기도 친구가 있다 친구야 이거 좀 어렵나본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놀래라 오 뭐가 왜 왜 떨어지는 거지? 왜 떨어지는 거지? primeira ATVal 왜 떨어진건데 왜 떨어진건데 모르겠어 나 저주에 풀렸어 나 사람으로 돌아왔네 안돼 나 다기 때가 좋았는데 왜 떨어지는거지? 누군가가 땅을 실패하면 되나봐 봐봐 이렇게 되잖아 저 친구가 계속 점프를 안하고 걸어간다 저 친구 트롤이다 트롤 도망가 빨리 뉴비야 나는 기다렸다 갈래 아 죽었어 쟤 사람이야? MBC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 그치? 사람인거 같애 자 앞에 이거 뭐야 뭐야 던전이야 뭐야 이쪽으로 가볼까 일단 들어가볼까 유적지래 유적지야 여기가? 어 뭐야 우리 감옥을 탈출하는거 맞지 이거 불안한데? 뭔가 빨리 내려야될거 같은 느낌? 어 뭐야 에? 뭐야 소름 아 이거 타고가는거네 타타타타 이인용이다 오키오키 자 이걸로 이제 오오 무서워 이거 운전하는거봐 오?! 오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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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야 이거 너무 너무 스리넘치는데?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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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잇 잠깐만 까라까라 우와 완전 스리넘쳤다 저거 어 AW 저거 좀 재밌는데? 좀불안하냐 이 엘리베이터 아 뭐야 아 이거 이거 귀신의 집 아니야 와 뭐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밟아야돼 이거 오와와와와와 밟는거 아니야 저거 피하는거야 아 저거 밟하면 밟는거 아니야? 밟하면 난 밟는건줄 알았더니 왜 무서워 어? 이렇게 되면 잠깐만 된강? 어이 어이 어 안녕 저거 앞에다 도와줘 빨리와 다시 걸어가지 나 먼저간다 된강된강 흡 흡 안돼 어 뭐야 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 헤골 빨리 밟아 오오오우 헤골 뭐야 헤골오면 밟구요 빳빵 와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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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어허 아프다 나 개피야 피가 없어 빨리 도망쳐 빨리 스폰을 밟아야 해 가진다 어 이거 움직이는... 파워인데요? 근데 여기 레버가 있어 히쨔 어? 어떻게 가는 거야? 걔는 위에 올라가면 돼 아 이거를 밟고 점차 점차 올라가는 거지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니네요 좀 어렵네요 흡!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점프 어! 오케이 나 꼭대기 왔고 잘 오고 있지?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냥 옆에 있는 거 계속 올라오면 돼 흡! 이야 여긴 또 뭐야? nell 자 이거 일단 빨리 뛰어가야 돼 아닌가? 아니구나 밟으면은 왠지 얘네들이 칼 휘두를 것 같은 느낌? 한 번만 해볼까? 나 궁금한데 우야어어어어어어어 칼이 아니었어 오케? 오케이 어? 밖으로 온 것 같은데? 오! 어어 이거 탈출가? 오우О니까 자, 이번에는 말을 타고 하네요? 와, 말이다! 오, 점프! 말점프맵! 신세계! 우리 대체 무슨 존재였던 걸까? 말도 잘 타! 이거 완전 중세시대인가 봐! 신나는데 이거? 재밌다 거의 다 왔다! 완전 신나고요 우와, 뒤에 부쳐진다! 와, 너 빨리 왔으면 죽을 뻔했다! 와, 너 죽을 뻔했어! 코앞에서 멈췄지 뭐야? 보자 보자 뭐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여기가... 탈출한 게 아니었나봐 더 가야 되나봐 엘리베이터 타야 되네 잠깐만! 이거... 보통 점프웹은 아니었나봐! 왜? 여기 완전 진짜 중세시대인가 봐! 드래곤이 있어! 드래곤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진 게 아니라 무슨 용사님 같은 거 아닐까? 그런가 봐! 어떡하냐 이거? 드래곤이 있어가지고 저 드래곤이 만날 것 같은데 왠지 느낌 쎄야죠? 저 드래곤이 만날 것 같은데 왠지 저 드래곤이 만날 것 같은데? 와, 큰일 났다! 너무 무서운데 여기? 왜, 왜? 저 드래곤 봐!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지나가라고요? 와, 이거... 와, 불! 우와! 뭐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저... 쿨타임에 빨리 뛰어가는 건가? 지금? 지금 뛰어가는 거야! 아, 옆에... 길가에 숨고... 숨고에서 가는 거네 용도는 뭐? 도망쳐 유당한 구역에 숨어야 돼! 윽! 모지랄 거야! 오케이! 으응! 드래곤 안녕! 무찰러야 되는 줄 알고 무서웠잖아!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와, 내가 더 붓겠다! 아 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모르겠어... 무슨 악마가 저 죽은 거 아닐까? 지나갑니다! 어, 여기 성문인가 봐요, 여기가! 우오! 뭐야? 뭐야 여기 용이 지키고 있고 대검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곳 그치 뭐하는 곳이지? 오늘 내로 퇴출할 수 있는걸까? 글쎄? 이렇게 깊은 곳에 빠졌다 그치 왕이 누구길래 이성의 주인이 누구요? 누구요? 얼굴 좀 봅시다 낯짝 쳐보자 어 뭐야 여기 콜로세움 콜로세움에서 전투해야되나봐 어 뭐야 가자 우리 이십마루 잡아야하는데 아 얘네 다 분리쳐야지 아 야 너무 강한데요? 우리는 좀 칼도 안주고 싸우라고 하는거 너무한거 아닌가 나는 끝났어 나 끝났다 이겼다 콜로세움의 승리자 콜로세움의 승리자 어? 이 열쇠 여기다 쓰는건가? 어 여기다 쓰는거다 어 보석상사다 없는데 아무것도? 뭐야 뭐야 김빠졌잖아 김빠지게 하네 글론 부하라도 있을줄 알았네 설마 깼다 깼다 우리 깼다 자 여러분들 저희 깼어요 이겸은 자 여러분들 저희가 엄청난 감옥을 이렇게 탈옥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중세시대의 감옥에 갇혔나봐 그렇나봐 무서워 죽을뻔했네 너무 재밌었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재밌네 이거 자 그러면은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빠 hopeful 빠를빅 띵 youtube 띵 빠를빅 빠를빅 News 뿅 뿅 touches SG cab 라떼 ви